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스처에 따라 쪼로록 이동하는 햄스터 신기하죠? 뿅! 비밀은 바로 치즈스틱! 이 프로젝트에서는 치즈스틱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를 가지고 치즈스틱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각 동작에 따라 햄스터가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원리를 활용합니다 우선 치즈스틱의 앞면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잡으면 햄스터가 정지합니다 다음으로 측면에 있는 S포트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햄스터가 앞으로 갑니다 반대로 S포트를 아래로 향하면 햄스터가 뒤로 갑니다 앞뒤 말고도 좌우로도 이동하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전원 스위치가 있는 방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 왼쪽 땅으로 내리면 오른쪽으로 햄스터가 움직입니다 이제 이 동작들을 활용해서 햄스터를 자유자재로 이동해보세요 햄스터를 꾸며서 친구들과 함께 조종하면 프로젝트를 더욱 즐겁게 수행할 수 있어요 메이커와 함께 해본 치즈스틱 만들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더 즐거운 프로젝트로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